인생 세 가지 행복하게 사는, 인생 행복. 첫 번째는 메멘토 모레, 죽음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까르베디엠, 현재를 즐겨라. 그리고 아모르 파티. 파티하는 게 파티 여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방 잡아서 파티 열고 그런 게 아니고 아모르 파티, 내 인생 만만세. 만만세, 내 인생을 사랑하라. 뭐라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옛날 로마에서는, 로마에서는 보통 전쟁에 이겨서 개선하는 장군, 말 타고, 마차 타고 개선 장군 딱 들어오면 박수치잖아요. 얼마나 황제급으로 대접받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옆에 노비 하나, 노예 하나를 옆에 탁 따라가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은 네가 잘나가고 있지만 너 역시 언젠가 죽게 될 거니까 그 죽음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하라. 알겠어요? 삶에 대해서 겸손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뻔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60, 70살 돼도 계속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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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이지를 하다가 죽는다고. 쉽게 말하면 천년만년 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바보들이야. 너희가 60, 70, 80살 돼도 돈 도둑하면 그 자식한테 물려주면 그 자식이 선하게 사용할지 나쁘게 사용할지 누가 아는 거야. 그래서 돈 많이 벌면 아이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돈을 베풀고 그 죽음을 많이 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늘 죽음을 기억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천년만년 못 산다고. 이 세상에 모든 세상에 인류가 70억, 80억 살아도 다 100년을 못 산다고. 내 100년 뒤에 너희도 아무도 없어. 내 100년 뒤에 한번 와볼까? 나도 못 와. 너희도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고 긴 영혼의 세계 속에서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다 가잖아요. 그 죽음을 기억하고 그 죽음을 안도 내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까?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 보면 그래서 우리 사람들 이거 이미 실천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기증하고 가지 않습니까? 멋있다고 우리 하잖아요. 늘 죽음을 기억하라. 삶에 대한 겸손. 개선 장군에게 늘 이걸 깨우쳐주는 이유가 웃주라고 교만하지 말아야 돼. 까르빼 디엠. 이거 옛날 영화죠.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로빈 윌리엄스 그분이 나왔던 정말로 제 강사로서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그 영화의 주인공 키딩 선생. 내 97년도 강의 시작할 때 이렇게 장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나도 키딩 선생처럼 그렇게 되라. 학생을 영으로 사랑하라. 내 인생을 지키면 중의 아홉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랑으로 가르쳐라. 흠... 씁쓰럽습니다만은. 사랑으로 가르쳐라. 사랑이 없으면 손이 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쳐라. 부끄럽지만 바로 까르빼 디엘. 현재를 즐겨라. 긍정적인 생각이죠. 언제나 긍정적으로. 현재를 즐겨라. 까르빼 디엘. 그래서 공무원 수험생도 즐겨야 되는 이유가 이 사람, 여러분 공무원 수험생도 영원히 안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공무원 수험생 기간 아무리 길어도 3년, 4년이나 치자. 하지만 내가 이야기했죠. 30살에 합격하면 3년 공부해서 30살에 합격하지만 공무원은 30년 생활하잖아요. 어떻게 더 귀한데. 3년 수험생활이 더 귀하잖아요. 짧으니까. 그래서 이 수험생 기간도 긍정적으로. 알겠어요? 귀하니까. 다시 못 돌아오니까. 현재를 즐기면서 공부하라 이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도 행복하잖아요. 강사 전환길이 예전에 EBS 방송 강의 가서 내가 전체 강의 만족도 1등 했다고. 그 이유가 뭐냐. 타 강사들은 그렇게 강의하면 나는 강의하면서 내가 가장 즐거웠거든. 나는 왜냐하면 EBS 강사들은 영광이잖아요. 졸나게 즐겁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즐거운 거야. 그런데 나는 내가 이발해. 수업 중간에 뭐. 나는 절대 명강사 될 수 없다. 왜? 명강사는. 나는 즐겁지 않고 나는 웃지 않아도 학생들이 감동해야 하고 학생들이 재밌어야 된다. 그게 명강사 조건일 것이다. 나는 따라서 명강사 조건이 못 된다라고 했는데 나 아주 어떤 책을 읽어보니 남을 행복하게 하려면 본인이 행복해야 된대. 남을 감동을 주려고 하면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감동을 해야만 남을 감동을 줄 수 있대.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만 남을. 그러고 보니까 내 말이 맞던 거야. 그래서 전환길이가 이 자리에 올라왔는 겁니다. 이러면 보다시피 저는 수업시간에 내가 제일 즐겁다고요. 그리고 내 자신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판사하고 난 뒤에 우와 진짜 강의 잘한다. 내 자신한테도 완전 아까 잡뻑이라 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저는 좀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라고. 너희도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오면서 이만큼 공부 열심히 한 적이 있었던가. 내 자신이 놀랍다. 그렇게만 매일매일 반복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결국은 합격자 명단에서 본인의 이름은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감동을. 자기 자신이 감동할 정도로 강의도 저는 열심히 여러분 공부를 그렇게 해보라고. 현재를. 그래서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 알겠어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아모르파티. 김연자분이 가수 아닙니까? 김연자분의 노래 제목입니다. 아모르파티. 제가 그 노래 들을 때 옷도 좀 치렁치렁해서 내한테는 좀 안 맞았습니다. 좀 약간은 격이 떨어진다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 노래에 제가 가사와 제목을 알고 난 뒤에 보고 난 뒤에 이야 이 노래 지은 사람 멋있다. 김연자분 정말 멋있다. 이 노래 정말 좋아요. 그래서 아모르파티 노래들 진짜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알고 나니까. 아모르파티가 뭔데요? 바로 내 영혼을 사랑하라. 멋있죠? 내 영혼을 사랑하라. 내 삶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알겠어요?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내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 아모르파티 메멘토 모리 까르페디엠 항상 이 세 가지를 메모해놨다가 여러분들이 항상 들고 다니면 알겠어요? 절대로 헛된 삶을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덧붙인다면 항상 뭐한다? 감사하는 마음. 전환길이 인생 10개 명 중 여덟 번째가 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감사. 제 인생 10개 명 중 여덟 번째.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정한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긍정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겸손히. 범사의 감사하라. 그래서 전환길의 삶은 강이든 인생이든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 10개 명 속에 이걸 넣어서 매일매일 오늘도 반시적하고 인생 10개 명 두 번 외치고 알겠어요? 퍽 오니까 긍정적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이것을 실행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렸다 그랬잖아. 왜? 이거는 위대한 이야기거든. 전환길의 것이 아니라고 이게. 아까 왜요? 상식증. 위대할수록 상식증. 이래요? 혹시나 동영상 보시는 우연히 운명이 되거든 항상요. 전환길 강의를 기본 내꺼 오류를 들었어. 또는 합격생들의 선비에 의해서 추천받아 왔을지 아니면 전환길이 필리기노트가 좋다 하대 한국사 100점 나오는데 우연히 왔을지 말하면 이게 나는 개인적으로 운명이 된다. 모든 것은 우연히 운명이 되게 돼있죠. 제가 흔히 비유 잘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남친, 여친 결정하고 배우자 결정할 때 모든 남자 다 사기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서로 알게 되고 서로 마음마저 결혼하게 되고 평생을 사게 되는데 우연히 바로 뭐가 된다? 운명이 됩니다. 우연히 전환길의 강의를 듣게 됐고 우연히 전환길의 이런 멘트를 들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될지 누가 압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저도 역시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 역시 전환길이 저 새끼 뭘 안다고 이렇게 보든 안 보든 그건 여러분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거는 저는 대신 전할 뿐입니다. 전환길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상당히 공통되는 그런 삶의 행복에 대한 기준 세 가지 말도 멋있습니다. 그렇죠? 메멘토 모리 카르페디엠 그리고 아모르 파티 늘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전환길을 만나서 이러면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항상 고득점으로 합격하고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그리고 늘 우울했던 삶이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는 하나의 나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이야기 하는 이유로 이런 이야기는 세 시간짜리 한국사 수업보다 나는 열 배, 백 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수업 하시죠?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국사 백도 먹게 해줄게 어제 밤입니다. 어제 바로 이 수업을 끝나고 제가 아마 현장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46세 분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박카센 들고 와서 드릴 말씀이 있다. 좀 두렵기도 했고 어떻게 찾아왔는지 알 수도 없는 분이 찾아오셨는데 어디서 오죠? 청주에서 왔대요. 청주 아니 청주에서 저를 왜 만나러 왔어요? 나이 보니까 학교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이가 저보다 수업 끝나기를 그럼 무슨 일입니까? 저보고 자기가 운영하는 직장도 다니면서 모임 같은 것도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저보고 강연을 좀 해달라고 그분은 제 유튜브에 있는 제 영상을 다 보고 너무 감동받았다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가 대개 중고등학생들 청년들한테 강의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길래 아 그러냐고 참 고맙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다만 저는 아직 매인몸이고 또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현직 공무원 중에 내 제자 중에서도 그런 업무를 담당해 있는가 봐요. 그쪽 관청에 와서도 좀 이렇게 강연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또 합격생들 적어 있잖아요. 연수 연수할 때도 제법 강연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KBS MBG 있었다고 그랬죠. 하지만 안 갑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 역시 제가 지금 내 능력의 한계를 잘 아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게 제 미션이고 공무원 한국사 백전목도로 하는 내 미션이고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인지 들으고 싶냐면 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 전환이 선생님 비록 영상에서 유튜브를 봤지만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 말 들으면 너무 쑥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갈 때 그분한테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보낼 때 죄송하지만 나이가 그래서 나이를 알게 됐는데 저보다 나이가 더 된 줄 알았는데 그분께서도 참부의 학식도 있고 훌륭한 분이에요. 본인이 겸손하니까 제 이야기를 또 굉장히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아니겠나 싶어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고 대신 전해주는 사람일 뿐이고 혹시라도 동영상보실 중에 자기가 이런 걸 몰랐다면 알고 나면 거진하고 달라지잖아요. 돈 오죠. 그런 게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이 실천해가는 거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